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쌀쌀해지는 만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5도를 밑도는 기온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요. 낮과 밤에 기온차도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곳 많겠으니 오늘도 아침 출근길 서행하셔야겠고요. 바다 날씨도 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요.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 대기 흐름을 보여주는 위성구름 영상과 일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고기압 그리고 동쪽에는 저기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게 출발을 하겠지만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들어오면서 낮부터 점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은 대부분 지역과 다르게 우중충한 날씨 예상됩니다. 흐리고 가끔 비도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바람 흐름도와 레이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 있는 고기압에서의 이 흐름과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저기압에서의 흐름이 모여들면서 동해상에 이렇게 비구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모여드는 동풍을 타고 들어오면서요. 흐린 하늘 가운데 강원 영동은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내리는 시간 그리고 강수량 짚어보겠습니다.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비가 오락가락 할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동해안 중에서도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이 오래 지속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면서요. 이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어드는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 북쪽 해상에는 바람이 시속 30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또 물결은 최대 4m까지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현재 특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동해안에는 너울 현상으로 높은 물결이 해안가를 강하게 덮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해안가에 저지대가 침수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온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에서 11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그리고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5도 아래로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으니까요. 오늘 아침 따뜻하게 입고 집을 나서야겠습니다. 한편 이 아침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그리고 전라내륙, 경북 내륙에는 지표면 부근에 공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만들어진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200m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한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시야가 갑자기 좁아질 수 있으니까요.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운항 정보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온으로 돌아가보면요. 낮 기온은 15에서 20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10에서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